여러분 제가 이거 크리스타라 님이 유영상을 찍어주시갖고 딸아이를 해놨거든요 내가 진짜 잘할테고 내가 눈에 안 붙이긴 했는데 왜 안되 지금 안됩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성교훈제만 정말 좋겠다 정말 성교훈제만 어디든지 갈 수 있을 정도 어디든지 합성될 수 있을지 않을까 와이파이가 안 좋은데 그러면 알겠지 일단 사실 제방 와이파이가 제일 안 돼 왜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데 있긴 한가 알렉스님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올렸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이 아 감사해요 유유 그냥 유수앞으로 봤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자랐어요 아 뭐야 왜 안 돼 진짜 안 돼요 20명 30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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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음 hoffe tariffs ags 30명 30 days 30명 30명 뒤쪽으로 가면서 슈바섯 풀었어요 뒤쪽으로 가면서 슈바섯 풀었는데 왜 나면 돼지? 잘라该까? 이거 계속 가능한 일이에요 자유로운 소리를 잘하길래 어! 진짜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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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! 오 됐어! 오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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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크리스탄님 정말 감사해요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어떡해! 정말 이... 크리스탄님도 시끄럽다고 그만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? 아! 이제 보드 버그 하자님이 올리시 보드를 해보겠습니다! 일단 제가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버그를 제가 그 버그를 제가 읽고 출두 남겼어요? 아니 출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뭐냐 제가 이상하네 분명히 있었는데 보드 버그 하자 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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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! 보드 자 보드 빨리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을 못하나 아무도 몰라 말이 응 하나만 야 거의 잘못한다 아니 la 이렇게 해서 이거 술처 남길게요 가정 바꿔 놓았어요 어? concert 엉 우와 정말 뭐야 거세 네 네 흠 또 떨어질 뻔했네 또 떨어질 뻔했네 또 떨어질 뻔했네 오 됐어 됐어 끝에서 오늘 이 부분에서 여기 미디언니로 정말 크리스탈링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유튜브에 올려서 고구를 따라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아주 잠깐 출연했어요 여기서 저 허리에서 슈퍼 점프하는 부분 슈퍼 점프 오 됐어 어디 가 어디 가 지금 이 부분이 슈퍼 점프 진짜 지금 정말 크리스탈링이 파우더 라고 달아주시면 저는 제가 바로 고정해드릴게요 오자마자 오 오 오 더 왔다 전 р의로 정말 손님 포니 요 알렉스파크 이게 오 보냈어 데뷔 어 슈퍼지 않고 슈퍼지 않고 슈퍼지 않고 아 이거 혹은 동사들만 좀 받아야겠다 슈퍼지 않고 슈퍼지 않고 슈퍼지 않고 슈퍼지 않고 슈퍼지 않고 슈퍼지 않고 자 이제 정말 크레스탈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달아주시면 크레스탈님이 달아주시면 욕을 써도 부정랬습니다 뭐 근데 요죠? 근데 욕을 달으면 왜 부정랍니다 욕은 하나? 근데 욕을 신고는 아? 이게 신고는가? 아니... 이게...팔이가요? 와...그런데 정말 이게 된다고? 이게 나라는게 나도 자랑스럽네요 다시는 안되네 이거? 한 번씩? 천원 되죠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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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 번 더 대면 유튜브에서 뭐라고 해주십니다 오늘 영상을 하겠고요 일단 영상 방송은 제가 댓글란에 리액션 남길 테니 한번 추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실 이거 한마디 아니에요 소스사스 마찬가지구 이거 뭐지는 내일만으로 뭐지? 저거 이게? 잘가만들어 몰라 이거 잘가만들어 보기가 아니다보면 여러개가 시름보그가 있을때가 있어요 시름보그가 있어요 목표에 스파이님이 만드신거 이렇게 가나요? 정말 불신해무셨는데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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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렬함 문이추 이대로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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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 어둠는 날에서 엄마는 왜 저렇게 시켜놔? 엄마는 잘 안놔네 엄마는 정말 잘 힘들어 엄마는 너무 빨리 갔다 아... 까지도 다고 근데 짜증이 나겠다 근데 아까 온다고 근데 제일 귀여운 데가 이렇게 느끼던 거 이렇게 느끼는 게 이렇게 느끼는 게요 엄청 높아요 크리스탈과 맞먹어도 진짜 거의 결정돼 엄청 높아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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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세계보다 다 익히는 거 같아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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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쭘야 Most 친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친구는 안 된다고 하던데 알고보니까 한 친구 틀어버렸어 나머지 그래 아? 튜블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튜블룸이라는 거구나 난 컴퓨터에 비해 지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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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자 이제 위치 우연히 찍을게요 전국완님 자 보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좋은 영상들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시청하세요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두 개 광고하는 느낌긴 하지만 정말 저에게 주신 선생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보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실 수 있으시죠 아 그래도 더 부드럽지 더 부드럽다 근데 이게 위치 빌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워 지금 여행길에 제가 창크문이 쌍무시 제 예상하면서 세일기 세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은 저기 벨로 있는 곳 저기 헬레나 있는 곳 그리고 카이 있는 곳 저기 세 곳으로 한번 있을걸로 이러면 내가 한 곳 더 찾았거든요 뭐 되냐? 일단 페이폰 위로 올라가야 돼요 페이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쪽까지 떨어져요 이거까지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지금부터가 달라요 일단 이곳에서 두 번째 입은 쭉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왔죠? 이제 왼쪽으로 한번 쭉쭉 넣어주시면 돼요 사추라고 하죠? 이제 손을 떼줬어요 총은 그냥 싸우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뭐야? 뭐야? 뭐? 일단 버그가 있긴 합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지 그리고 제가 찾은 문제 이게 1.2에서 하면 그것만 되더라고요 1.2에서 하면 패이폰이랑 이것밖에 추락 손복이 없어요 1.2에서 할 줄 몰라요 1.2랑 9.2랑 1.2랑 크레스탄님 코도 보기 하다니 정말 좋았어 나 가르친 적 없어 그냥 상관은 몰랐어 아 진짜 아 세상에 크레스탄님 정말 좋았어 제가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먹어져 옷을 크레스탄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뒤로 달러 가르친 이 여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. 잘가 여자 옷 이제 크리스탈 님이 이 영상을 본 후에 넣을게요. 자, 마치도록 해서 확인해보길 바랍니다. 자, 이제 크리스탈 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 드네요. 자, 앞으로 Masonie를 알렉스스 스토리로 우리가 누리겠습니다. Hey! Stop Jumping! 오늘 화면에 침구해서 스토리에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스토리에서 오신 거에요 스토리에서 오신 거에요 스토리에서 오신 거에요 소짜록 가나와 그냥 걸을 안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